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미래세대우의 김충현 선임연구원님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해 연말쯤에 나오셨었나요? 네, 맞습니다 그때 한번 나오시고 그때도 제가 영접했던 것 같은데 오늘도 뭘로 드시겠습니까? 그때 오셔서 그 당시에 책을 한 권 쓰셨다고 조용히 저한테만 소개를 해주시고 갔는데 의료 장비와 관련한 맞습니다 책 제목이 뭐였었죠? 의료기기 산업의 미래에 투자하라 의료기기 산업의 미래에 투자하라 꽤 많이 팔렸습니까? 책도? 뭐, 예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엄청 뭐, 이런 책들에 비해서는 아니지만요 저희 책이요? 네 다음번에는 또 저희 출판사 이용해 주시면 저희가 또 열심히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팔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수술 로봇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배워보는 시간이에요 네네 수술 로봇 로봇이 수술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로봇이 자동으로 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수술에 로봇을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뭐부터 배워볼까요? 쭉 오늘은 제가 중간중간에 아주 궁금한 거 말고는 네 꼭 참고 쭉 한번 들어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잘 모르니까 일단은 굉장히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미 다빈치 수술이라는 표현으로 더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좀 많이 보급이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들으시는 데는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자료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수술 로봇이 뭘까? 처음에 이렇게 들어보시면 되게 이제 처음에 주셨던 질문처럼 로봇이 수술하는 거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지금 화면에도 나가고 있을 텐데 수술 로봇은 크게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뭐냐면 의사 선생님이 이제 로봇을 이용해서 수술하는 거예요 같이 게임을 하듯이 그래서 이제 크게 세 가지 부분은 이루어지는데 지금 제일 왼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그 서전이 앉아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외과 의사 선생님이 앉아서 이거를 조종을 하는 겁니다 조종을 하면 그 이제 조종한 부분들이 이 가운데 있는 그림이 이제 여기가 수술 도구들이 달려있거든요 아 그 옆에서 언적 조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술 도구들을 조종을 하는 겁니다 그걸 해서 이제 뭐 꼬매거나 자르거나 지지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런 이제 영상들은 이제 왼쪽에 있는 화면에 공유되면서 이제 수술방에 있는 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수술 로봇은 이제 이렇게 돼서 어떻게 보면은 로봇이 수술에 이용이 된다 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 설명하시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냥 의사가 하면 되지 의사도 옆에서 이거 하고 있네요 네 기왕 뭐 집에서 잘 수 있는 거 아니면 네 네 그냥 이거 하느니 수술하겠어요 저 같으면 네 그런 질문 많이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직접 더 많이 하세요 비율로 따지면은 지금 수술 로봇은 이제 개화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이제 외과 수술을 대략적으로 치는 비율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수술 로봇 비중은 아직 1% 정도? 음 또 안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제 개화되는 시장이고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어 수술 로봇을 이용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절개를 안 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네 이제 이게 외과 수술에 쓰이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아마 복관경 수술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예예 그러니까 원래 수술은 배를 이제 갈라서 수술하게 되는데 그래야 보이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나왔던 수술 기법이 복관경 수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다가 구멍을 4개를 뚫습니다 네 네 개를 뚫어서 그 안에다가 이제 내시경을 넣고 네 내시경으로 보면서 의사가 직접 수술하는 거예요 음 이제 어떻게 보면 수술 로봇은 이거에 이제 좀 더 발달된 버전인데 이 과정을 로봇화 시킨 겁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절개를 할 때보단 구멍을 4개밖에 안 뚫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더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고 네 미용적인 효과도 좋죠 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로봇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복관경 수술 대비해서 수술의 균일도나 정확도가 조금 높을 수 있습니다 음 균일도 정확도 균일도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수술 같은 경우에는 서전의 실력이나 혹은 이제 서전의 컨디션에 따라서 다르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건 말 그대로 로봇이 작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익숙해지면 사람이 할 때보다는 조금 더 정교한 결과가 나올 수 있죠 로봇이 자기가 알아서 보고 여기에 잘라야 되겠다 싶으면 그걸 스스로 자르는 거예요 아니면 로봇 자체를 원격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거니까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매번 할 때마다 역시 다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좋다는 결과는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아요 쌓여다가는 단계예요 네 그런데 보시면은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중에서도 특히 이제 그 생식기 쪽 전립선이나 아니면 자궁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생체 구조학적으로 손이 닿기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로봇 수술이 굉장히 좋다는 결과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는 대략적으로 한 90% 이상은 특히 전립선 수술 같은 경우에는 로봇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것도 결국에는 데이터들이 쌓여야 되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그렇게 생식기 쪽에서 일반 수술 쪽으로 넓어지는 추세입니다 맞습니다 초기에 유용한 그 부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넓어지고 있다 맞습니다 이게 우리 투자와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라고 하면 그런 거 만드는 이제 수술 로봇 만드는 기계 만드는 맞습니다 그런 회사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의료기기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주식 얘기를 하는 거니까 수술 로봇 과정도 신기하지만 수술 로봇을 하는 회사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나 이런 거고요 그래서 수술 로봇 시장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은 대략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한 6천 대 정도 로봇이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아마 화면에 나가실 텐데 이 기업 같은 경우 여기서 이제 1등 하고 있는 기업이 이제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기업이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복관경 수술 로봇 쪽 사실상 독점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매출이 약간 꺾인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코로나 때문인 거고요 그래서 코로나 감안하고 보면 굉장히 이제 빠르게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 대략적으로 지금 한 4조 정도 매출을 내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수술 로봇 시장이 이제 개화되고 있는 시장인데 거기서 이제 1등을 하고 있는 업체가 4조 정도를 벌고 있는 규모의 시장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관심을 아무래도 조금 더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회사 하나가 주로 독보적이에요? 이 시장은 아직은?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요 제가 사실상 독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쟁자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기업하고 비교를 하는 거는 조금 이 기업한테 신뢰가 될 수도 있어요 일단은 규모나 아니면은 뭐 글로벌 이제 커버리지 그 다음에 뭐 이런 거에 사실상 비교가 많이 안 되고요 다 여기서 대부분 만든다 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수술 로봇의 성장성이라고 얘기하면은 되게 재밌는 게 곧 이 기업의 성장이랑 지금까지는 같았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지금 가면은 뭐 경쟁업체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보면은 뭐 전 세계 다 따져봤을 때 이게 규모가 거의 미미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현재까지는 이 기업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시장 크기 자체가 이 회사 매출 성장인 거고 맞습니다 그럼 어찌 보면 오히려 쉬울 수도 있네요 분석도 쉬울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나중에 좀 더 이 회사의 특징과 성장성을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셨던 대로 쉬울 수도 있어요 물론 무조건 주가가 오른다 이런 측면이 아니고요 분석을 할 때 조금 더 용이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그냥 로봇을 팔아서 돈을 법니까 아니면 로봇은 좀 싸게 주고 그 대신 이 집게는 매일매일 부서지니까 갈아야 되는데 이게 한 게 되게 비싸요 이런 모델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유지 보아수 관리하는데 비싸게 받아서 돈을 버요 그러면 이제 이 기업이 어떻게 돈을 버느냐 사실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자료가 나가고 있을 텐데 이 기업은 기본적으로 시스템을 판매를 하고 로봇 수술 본체를 판매하고 거기서 이제 부품 소모품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수술 도구를 팝니다 그리고 거기에 유지 보수 그래서 그렇게 본체에서 연동되는 소모품 모델이 주력 모델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수술 도구가 그럼 도대체 뭐냐라고 하시지만 이게 왼쪽 그림이 수술 로봇에 사용되는 수술 도구들이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도구들이 사용이 됩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이 회사가 프로그래밍을 해놨어요 그래서 10번 정도 제품을 쓰게 되면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교체를 해야 됩니다 소모품을요? 네네 그러니까 10번 정도 수술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새 제품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체가 많이 깔리면 깔리고 그 다음에 수술 비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현재 시스템 본체 판매는 전체 매출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되고요 지금 이제 소모품이라고 얘기하는 게 제가 말씀드린 수술 도구들인데 이 비중이 거의 한 56% 아 저게 더 많군요 네네 이제 17%가 유지보수 그 다음에 교육 이런 겁니다 그러면 한 대를 팔아도 그 수술 도구를 자주 사용할수록 이 회사 매출은 늘어난다 맞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제가 이 회사가 독점 회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통상적으로 이런 소모품 모델을 쓰는 회사들은 본체를 거의 이제 그 원가 수준으로 납품을 하고 일단 처음에 도입 일단 한번 써보시라니까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소모품에서 돈을 버는 구조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마 분석을 해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소모품하고 본체의 이익률을 같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익률이 둘 다 높아요 독점 회사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매출 총 이익률로 보면 거의 70%가 넘고요 그래서 이익률로 보면 아마 제조업만 보셨던 분들은 많이 놀라실 수도 있는데 20% 후반 정도 되는 영업이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익률도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그렇군요 좀 더 이어서 공부해볼까요 계속 그래서 이제 이 수술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제가 또 아까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수술 로봇이 도입이 됐을 때는 기본적으로 전립선이나 아니면 자궁 이런 생식기 쪽 수술에 많이 사용이 됐어요 가장 큰 이유가 그쪽이 수술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배를 갈라서 수술 부위에 침투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던데 의사 선생님들 표현으로는 손이 잘 안 닿는다 그리고 주변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많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전립선이라고들 많이 말씀하셔서 저도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전립세미라고 불러요 되게 콩알만한 이런 조직이거든요 이런 부위를 잘못 건드렸다 그러면은 이제 뭐 요실금, 변실금, 발기부전 이런 부작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제 수술 로봇이 나왔을 때는 압도적으로 그런 수술, 그러니까 적응증에 많이 활용이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거의 90% 이상이 그런 쪽에 사용이 됐어요 근데 수술 로봇에 이제 데이터들이 쌓이고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익숙해지면서 이 범위가 점점점 위쪽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대장, 갑상선, 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복부 쪽으로 올라오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2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시술하는 부위가 일반외과 쪽 비만, 대장 이런 쪽 많이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이제 수술 로봇이 보통 2000년도 초반부터 사용하게 됐는데 거의 20년 가까이 수술을 하게 되면서 지금은 이제 수술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 다른 부위도? 맞습니다 다른 부위도 그럼 개복 수술을 할 수 있는데 네 그래도 개복 수술이 처음엔 편해서 그랬겠으나 이제는 좀 익숙해져서 그럴까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비율은 많이 하세요 그쪽의 손으로 하는 게 근데 이게 기술이 새롭게 나오면서 점점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혹시 그럼 안 써보는 사람은 없는데 안 써보는 사람은 있는데 한 번만 쓰는 의사는 없다 뭐 그런 걸까요? 그러면 이거 굉장히 시장 밝은 것인데 뭐가 그럼 관건이거나 걸림돌일까요? 이거는 그냥 시간이 해결해주면 점점점 지금처럼 늘어난 것처럼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제가 뭐 나중에도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수술 로봇 자체가 굉장히 고가예요 병원 입장 자체에서도 도입을 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정을 내리기가 왜냐하면은 이 수술 로봇 한 대 가격이 최신 모델 같은 경우에는 몇 십억 단위예요 2, 30억 하거든요 평균 이게 모델이 한 4세대 모델까지 나왔는데 모델마다 가격은 다르지만 제일 비싼 모델은 그 정도고 평균적인 판매가는 거의 뭐 15억, 17억 정도 하거든요 그럼 비싸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으로 커버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변수도 많을 거고 그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비급여입니다 그렇겠죠 비싸니까 네 그래서 이게 도입이 될 때는 첫 번째는 아무 병원에서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대형병원 위주로 가게 되고 말씀하셨던 대로 보험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보급률에 영향을 좀 미치고요 병원들 입장에서는 보험 안 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어요 그건 또 그때 좀 다르겠네요 보험도 해서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총액이 많은지 네 그렇죠 그래서 보험으로 하면 마진이 좀 더 높을 수도 있고 혹은 보험이 되면 가격이 떨어지니까 Q가 더 수술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이건 국가마다 사정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비급여이고요 그래서 수술로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20년 동안 가면서 적응증이 많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점 더 다양한 곳에 네 그러게요 그러면 뭐를 좀 더 보게 될까요 이거는 로봇 수술은 점점 더 앞으로 늘어날 거고 그렇죠? 그리고 비싸서 못 쓰지만 점점 더 많이 도입해서 쓸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까지 들으시면 제가 들으시는 분들이 수술로복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다양하실 거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인 얘기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좀 더 복경적인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많이들 궁금해하실 게 제가 살짝 얘기해 드렸지만 지금 이제 독점 회사였다 그러면 경쟁은 어떻게 될 거냐 네 그렇겠죠 시장 커지면 들어오겠죠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어쨌든 한 회사 독점이라고는 하는데 거의 4조 정도를 벌고 있다 4조 정도 버는 회사는 일반적인 회사도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 성장성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혹시 뭐 다른 기술들 요새 뭐 5G, AI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랑 결합될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것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런 얘기들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볼까요 그러면? 네 일단 성장성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성장성은 뭐 이 회사가 독점 회사이긴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긴 합니다만 저는 여전히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자료에서 제가 공유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살짝 설명을 드렸지만 2%였네요 제가 1%가 안 된다고 했는데 네 전체적으로 수술 로봇에 수술 로봇이 외과 수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2% 정도 수준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2018년도 통계이긴 한데 대략적으로 보면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아직까지 여기 영역에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사가 모든 수술을 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수술은 손으로 하는 게 더 빠르고 쌀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복관경 수술을 로봇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메인 경쟁 시장은 개복 수술 시장보다는 복관경 수술을 잡아먹는 식으로 갈 것 같아요 일단은 네 그러면 복관경 수술이 현재 지금 35%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독점 회사가 보고 있는 시장은 대략적으로 이 복관경 수술 시장의 3분의 1 정도는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대략적으로만 생각을 해보면 전체 수술비 중에서 한 10% 정도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소위 접근 가능 시장 영어로 템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5배에서 6배 이상 남았다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해봐도 그리고 이제 수술 건수가 제가 지금 보시면 이게 코로나 때문에 조금 많이 밀렸거든요 작년에 이게 둔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총 수술 건수가 둔화된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19년도랑 비슷하네요 비슷하네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이 맞으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제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사실은 난리가 났었잖아요 하루에 막 몇만 명씩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병원들의 외과 시설이 코로나 관련된 진료 시설로 다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뭐 현 지금 뭐 혹시 의료 장비 관심 많으신 분들은 뭐 이건 잠깐 논의입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치과 업체들이 글로벌하게 센티멘트가 빠르거든요 그 이후로 이거랑 연관이 되는데 뭐냐면 우리가 어딜 가든지 치과는 종합병원보다는 개원 치과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치과 시설을 개조해서 쓰는 경우는 거의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제 약간 잠잠해지면은 제일 빠르게 턴어라운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과 쪽이 최근에 빠른 거고요 다시 돌아서 치과가 치과 기구가 좋은 이유는 치과를 할 때 빨리 개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 대부분 병원을 많이 못 갔거든요 수술 수요가 19년도에 비해서 20년도에 많이 흔들어 가니까 쌓여 있겠죠 그런데 치과 같은 경우에는 영업체계가 다른 병원보다 빨라요 물론 지금이랑 상관없는 얘기지만 혹시 이제 치과 쪽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살짝만 말씀해 주신 거고요 영업체계가 코로나 걱정 때문에 닫았던 걸? 네 왜요? 왜? 왜냐하면은 지금 병원들이 병원을 못 갔던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사람들이 밖으로 못 나가게 한 것도 있지만 병원들 시설을 코로나 진료로 다 바꿔버렸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 진료 보시면은 음악병도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 몇 천명만 올라가도 난리가 났었는데 미국은 하루에 몇만 명씩 확진자가 쏟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은 더욱더 진료 시설을 우선순위를 코로나로 앞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진료가 다 뒤로 밀린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진단도 밀리고 치료도 밀려버리니까 수술 수요가 줄어든 거죠 그래서 잠깐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거는 잠깐 치과 얘기하면서 들어온 거고 다시 여기로 돌아오면 기본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이게 수술 수요가 둔화된 것처럼 보이는 거지 이게 성장성이 둔화돼서 줄어든 건 아니다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보여드린 차트고요 그래서 외과 수술 비중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외과 수술에서 수술 로봇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증가할 거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측면은 지금 보시면 이 왼쪽 차트가 수술 로봇이 설치되어 있는 비중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이 거의 62% 미국 한 국가가 이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나머지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40 몇 프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6천 대 중에서 40% 정도가 전 세계 나머지를 합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단 한 국가의 수준까지만 한 국가라도 올라간다고 하면 이 역시 성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될 수 있고요 의료 시장 자체는 미국이 이렇게 클 리는 없는데 환자가 미국에 더 많다거나 그런 건 아닐 테니까 그런데 의료 시장 자체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긴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단가가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대략적으로 미국이 전 세계에서 40% 정도 차지하거든요 다른 나라에는 이게 빠르게 미국처럼 안 퍼지는 이유는 이게 나쁘거나 손이 안 익어서가 아니라 비싸긴 비싸고 보험 치료는 안 되고 맞습니다 또 공보험이 주인 나라는 아예 하지도 못하게 할 거고 맞습니다 그렇겠죠? 내 돈 내고 내가 하겠다는 거가 안 통하는 나라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공보험이 안 돼 있는 국가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에서도 설명을 드릴 텐데 이 회사도 이제 거기에 대한 대응은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미국 위주로 성장을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해외 시장 진출로 이제 또 성장성이 확보가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영역이 아까 미국 제가 이제 그 생식기 쪽에서 일반외과 쪽으로 수술 비중이 증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미국을 제외한 지역의 수술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를 보면 여전히 생식기 쪽에 머물러 있어요 생식기 쪽 수술 비중이 아직 더 비중이 높거든요 그러면 그 말을 반대로 하면 이게 이제 고도화되면 될수록 수술 비중이 생식기 쪽에서 일반외과 쪽으로 올라올 거죠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체가 있으면 거기서 수술할 때마다 소모품이 계속 쓰이는 구조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 수술 빈도가 올라간다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장성 측면은 제가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적어도 복관경 수술 아까 전체적인 수술 비중에서 2%밖에 아직 차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체를 다 차지할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복관경 수술의 3분의 1 정도는 충분히 공략할 만한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이 거의 지금은 압도적으로 비율이 큰데 나머지 지역은 완전히 초기 시장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초기 시장들도 고도화된 게 아니라 수술 비중을 보면 여전히 수술로봇의 초기 형태인 그러니까 생식기 쪽 수술 비중이 높거든요 그럼 여전히 이거는 고도화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고도화라면 그러니까 수술로봇이 많이 쓰이게 되면 수술로봇 수술이 위로 올라오거든요 외과 수술 비중이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여전히 아래쪽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아래쪽에 좀 머물러 있거든요 그 말은 이제 도입을 해도 성장을 더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고도화라는 게 조금 좀 윗부위로 올라온다는 고도화예요? 뭔가 정밀화된다는 뜻이 아니라 부위의 상승?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을 보면 이런 측면을 보면 여전히 성장성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의 가파른 성장세가 앞으로도 계속 그 각도 유지될 거라고 보신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 수술로봇 자체는 외과 수술로 한정을 하게 되면 수술이 갑자기 사람들이 늘어나거나 이러지는 않겠지만 이 수술 안에서 비중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장성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까지 들은 거에 관건은 이거는 제가 이제 의학 지식이 너무 없으니까 혹시 들으시는 분은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하실 수는 있는데 이게 제왕절개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왕절개 비율이 우리나라가 유독 높잖아요 로봇 수술 비율이 미국이 유독 높고 그거는 제왕절개 수술이 안전하고 꼭 필요하고 산모에게 그렇다면 전 세계가 대부분 제왕절개를 할 텐데 우리나라만 유독 높은 건 뭔가 우리나라만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의학적인 뭔가가 아니라 예를 들면 그렇게 이제 자꾸 유도한다든가 숫가의 문제로 뭔가 이게 이제 의학적인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로 그런 거라면 전 세계로 제왕절개가 잘 안 퍼지겠죠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 로봇 수술도 정말 의학적으로 좋아서 이거는 비싼 것만 해결되면 나도 하고 싶네 진짜 하는 거라면 많이 퍼질 텐데 혹시 미국의 의료시장의 뭔가 독특함 때문에 미국에서만 퍼지고 있는 거라면 이건 또 다른 문제라서 이게 뭘까? 어느 쪽일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실제로 미국 시장이 60% 이상을 차지한 데는 미국만의 특수성이 분명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실제로 수술 로봇을 했을 때 우리나라처럼 가격을 잘 쳐주는 국가도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병원이 환자한테 받을 수 있는 가격 자체를 우리나라처럼 잘 쳐주는 국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가격은 여전히 비싸다는 문제인데 수술 로봇이 아무리 좋아도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할 수가 있죠 미국은 대부분 병실을 보면 우리나라처럼 다인실이 없어요 대부분 1인실이고 병원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술 로봇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절개를 최소화한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퇴원을 굉장히 빨리 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수술 비용 자체는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복관경 수술하고 수술 로봇이랑 숫가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똑같다는 얘기죠 병원이 받을 수 있는 가격이 입원비 아낄 수 있으니까 그걸로 퉁치면 비슷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로봇 수술 가격이 비싸니까 돈은 받을 수 있는 건 복관경이랑 똑같다 그러면 적자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는 이유는 입원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비용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마케팅 효과 있고요 수술 로봇 한다고 하면 확실히 환자들이 더 오는 게 확실히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특수성은 분명히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두 번째 설명드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역적으로 저는 확대될 수 있다고 보는 게 가격은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겠죠 일단은 확실히 가격이 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규모의 금제가 있을 테니까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보험이 적용되는 국가들도 확실히 많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2018년부터인가요 그때부터 공보험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10개 정도 적용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가들이 늘어난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술 로봇 엄청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금 전체 수술 로봇 이 회사 컨퍼런스 쿨 들어보면 수술 로봇 단일 국가별로 치면 중국이 거의 한 2위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충분히 많이 도입될 수 있고요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극복 가능할 거다 그 정도 걸림돌이라는 건 알겠습니다 그건 매번 매출 나오는 거 보거나 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투자하려면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어서 두 번째 얘기를 드릴 텐데 첫 번째 얘기가 성장성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 얘기가 경쟁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텐데 경쟁의 얘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경쟁을 하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가격에 대한 얘기를 같이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회사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리스크이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의 가장 큰 확대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경쟁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몇 개의 군소 업체들은 도전을 해왔어요 굉장히 도전을 해왔는데 아주 손쉽게 눌렀습니다 이 회사가? 네 그러니까 도전 안 했던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업체 중에서 도전을 했었던 업체가 있었고 미국에서도 두세 개 정도 업체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손쉽게 방어를 했어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가 도전자도 그냥 도전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각자 차별화된 포인트를 가지고 도전을 했거든요 우리나라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코스트를 이 기업보다 40% 이상 깎아주겠다 우리나라도 로봇 수술로봇 업체 있어요? 맞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접근했었고 또한 미국에 있는 업체는 우리는 너네는 이 업체는 수술로봇을 계속 10회마다 소모품을 갈아야 되는데 우리는 재활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업체 등장했었고 또 한 업체는 너네는 구멍을 4개 뚫잖아 우리는 구멍을 하나만 뚫게 해줄게 이런 업체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양한 업체들이 등장했지만 다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플레이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막 엄청 공격적으로 나오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다른 경쟁자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경쟁자가 있는데 이 경쟁자들은 다른 업체랑은 조금 차원이 달라요 뭐냐면 다른 업체들은 대부분 중소기업들이었는데 이제 도전한 업체들은 세계 최대 의료기계 업체가 도전을 합니다 1등, 2등 업체가 이 시장에 뛰어들어요 최근에? 네 어디예요? 그게 이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업체인데요 그 업체가 이제 공개한 프로토타입인데 이게 매드트로닉이라는 업체입니다 이게 세계 1등 의료기계 업체인데요 네 이 업체가 이 시장에 올해 상반기에는 이제 유럽 허가를 신청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뭔가 결과물이 나오겠죠 나올 것이다 네 근데 여기에다 플러스 존슨앤존슨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우리 로션 그 다음에 약 이런 거 많이 아실 텐데 이 회사가 의료기기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 회사도 침투합니다 그 회사가 예전에 구글이랑 같이 협업해서 했다가 그 집은 다 사가지고 지금 혼자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왜 문제냐 그러면 기존에도 다 잘 버텼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 회사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이 수술 로봇은 복관경 수술을 로봇화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 두 개 업체의 가장 큰 장점은 복관경 수술 시장의 과점 업체입니다 두 회사가 네 냅두면 이 회사가 다 먹겠구나 붙어야 되겠다 싶었나 봐요 네 그러니까 복관경 수술을 잘하는 회사인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의사들이 이 회사 제품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는 소리고요 영업망도 있고 네 두 번째가 더 중요한 이유인데 이미 기존의 큰 대학병원이나 3차 병원과 영업망이 굉장히 공고하다 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진 뭐가 있을까요 패키지 판매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겠죠 네 아니면은 뭐 네 이 회사는 특히 이 매드트로닉이라는 회사는 순이익이나 현금 창출력이 장난 아니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숫자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조 단위로 분기마다 벌어요 현금을 그러니까 여력이 충분하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업체들이 들어오면서 기존과는 다른 경쟁이 펼쳐진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보고 있는데 기존 업체들이랑은 확실히 이제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다를 것 같긴 한데 통상적으로 어떤 산업이 크게 성장을 하려면 대부분 가격 하락을 동반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혁신이 이루어지면서 시장이 커지는 건데 네 저는 그런 효과가 더 클 것 같아요 경쟁자가 들어오면 오히려 시장 커진다 네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과연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가격을 일부러 안 낮췄을까요 아니면은 낮추지 못해서 안 낮췄을까요 우리가 굉장히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이죠 그런데 지금 이 회사가 하는 걸 보면은 가격을 낮추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네 저는 그게 이제 그 경쟁자들의 진입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 회사 이제 그래프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이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일단 운용 리스 비중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리스로 하는 거죠 리스는 달달이 내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부담이 덜하잖아요 우리나라 안마의자처럼 네 맞습니다 그렇게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거는 지금 보상 판매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요 보상 판매? 아 앞에 거 주면 뒤에 거 신제품 주는 거? 네 예를 들면 제일 위험한 고객이 어떤 고객이냐면 지금 교체 주기가 돌아온 고객은 굉장히 위험한 고객이죠 네 이탈할 수가 있잖아요 네 존슨앤존슨 같은 걸로?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업들한테 보상 판매해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보상 판매 비율이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또 다른 거는 이제 예를 들면 아까 전에 10번 정도 사용하고 교체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12번에서 18번까지 늘려주는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사서히 이제 이런 시도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보면은 대부분의 의료기기 시장이 다 똑같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엑스레이 이런 시장도 사실 G, 필립스, 지멘스 이런 업체들이 과점하고 있습니다만 이들이 경쟁하면서 가격이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돌아와서 살아남아 준다면 저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형태를 돌이켜봤을 때 가격이 낮춰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요 그러면 투자는 어디 해야 됩니까? 여전히 초기 말씀하셨던 서지컬? 무슨 사이름이 뭐라고 했죠?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겁니다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여전히 투자 대상으로 좋아요? 아니면 새로 진입하는 회사들을 봐야 되겠습니까? 근데 저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여전히 좋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소비재랑은 다른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아이폰을 쓰거든요 근데 만약에 갤럭시가 되게 좋은 게 나왔고 반응이 좋다 그럼 저는 제가 다음에 폰을 바꿀 때 그걸로 선택할 수 있어요 너무 쉽게 근데 여기는 수술 로봇을 선택하는 대상은 보통 병원에 있는 의사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진짜 고객이에요 어떻게 보면 손에 익은 거 가능하면 쓰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특성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분들은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장비가 나오면 조금 더 지켜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특히 수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래된 내 손에 익은 장비가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어떤 환자한테 썼을 때 예후가 어떻고 그 다음에 어떤 부작용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이런 데이터들이 자기가 있어요 근데 새로운 도구들은 기술이 아무리 좋아져도 자기가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급이 생각보다 빠르진 않단 말이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유는 그 이유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독점을 거의 20년 동안 하면서 데이터가 쌓아놓은 게 어마어마합니다 실제로 나온 수술 로봇 논문들은 거의 다 이 회사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요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회사들은 세계 최대의 의료기기 회사이기 때문에 수술 로봇 자체가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지만 그 회사를 수술 로봇 회사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수술 로봇 회사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말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회사한테 모멘텀은 될 수 있지만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업체들이 들어오면서 경쟁은 올라갈 것 같지만 그게 오히려 가격을 낮추면서 이 산업의 성장성을 더 띄워주는 효과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제품의 실제 사용자인 의사들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는 급격하게 전환을 하는 일은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더 유리한 상황이 되지 않나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요 경쟁자 늘어나고 할 때가 꼭지인지 아니면 그때부터 시장 커지는 또 재미있는 스테이지인지는 말씀하신 대로 업종마다 좀 다르고 맞습니다 그렇겠네요 의사들이 손에 익은 거 고를 수 있다는 거죠 돈은 원장님이 쓰시는 거고 수술은 내가 하는 거니까 김박사 뭐 사까 그러면 이거 그냥 쓰던 거 사요 한다는 거죠 되게 쉽게 예를 들면 그렇겠네요 여기 워낙 다양한 분들이 보시니까 말 잘못했다가는 그냥 쭉 나오더라고요 쉽게 이해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세상이 있는지도 몰랐네요 참 김충현 의원님 고맙고 3프로TV 참 유익합니다 누가 이렇게 30분 안에 딱 이렇게 이 세상을 설명해 주겠어요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미래세대우의 김충현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